굉장히 큰 기준이 맞죠? 성용차하고 성합차의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성용차 성합차가 10인하고 11인이죠. 10인까지가 성용차고 11인부터가 성합차죠. 그런데 성합차는 다시 3구간으로 나오는데 소형, 중형, 대형인데 11, 15, 36 이게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형,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형, 여기까지가 중형, 이게 대형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인 이상 15인 이하까지가 소형 성합차, 중형 성합차는 16인 이상 35인 이하가 되겠죠. 36인 이상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대형 성합차는 36인 이하가 되겠다. 그래서 10, 15, 36 아니면 16 할까요? 16, 36이 되겠죠. 그러면 11인부터 15인까지는 뭐가 돼? 소형 성합차가 됐고요. 16인부터 35인까지는 중형 성합차, 36인 이상은 대형 성합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성합차를 구분해서 인원까지 물어보거나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기출문제나 있는 데를 봐도 그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문에서 자꾸 중소형 성합차 이렇게 나오니까 기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봐두시면 되고요.